KCC 스위치 앤 필스타운 아이스 2010 다음 무대는 캐나다의 시린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DJs의 The Sound of San Francisco에 맞춰서 연기를 펼칩니다. 실린본 선수 2003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. 현역 은퇴 후 프로로 전향해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죠. 시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선수권대회에서 10iden까지 trailers 해보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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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